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피어나는 경기부양 한계론, 저성장, 늘어나는 가계부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방송, 계곡 8주년 특집, 투자의 미래, 리서치 헤드에게 듣는다, 발빠른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 전략. 계곡 8주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머니투데이가 계곡 8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투자의 미래라는 제목의 특집을 갖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리서치 헤드를 모시고 4분기 시장, 그리고 10월 한 달 시장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요. 시장의 궁반점,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상당히 정확하면서도 심오한, 그리고 상세한 인사이트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센터의 조윤남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벌써 10월이고요. 4분기에 시작된 오늘 첫날인데요. 상당히 대한민국 시장은 벌써 5, 6년째, 소위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용두삼위 같은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잘 나갔다, 또 마지막에 좀 재미없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4분기 어떨지 한번 좀 궁금해 따져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결국은 도이치바를 상당히 아띄였는데요. 일단 벌금 삭감 얘기도 나오고 은행 중 약간 좀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이치뱅크 이슈가 있는데, 아마 2012년 정도, 그때 한 5월 정도였었는데, 미국의 주요 금융 언론에서는 JP봉원 뉴스로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을 많이 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는 프랑스라든지 그리스의 어떤 전거 문제도 있었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떤 이런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부실이라든지 우발 채무 문제가 시장이 커다란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이치뱅크가 내야 되는 벌금이 이제 얼마로 결정되든 간에, 금융시장 전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상당히 좀 작다. 그렇게 이것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만 보면 도이치뱅크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보면 이것이 금융기관의 디폴트, 그다음에 또 다른 예전에 그리스 국제에 대해서 굉장히 추가 어떤 충당금이라든지 그런 부실 문제랑 연결이 됐을 텐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이미 해소가 됐고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럽계 은행들과 또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자금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전체를 조정으로 가져올 만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이치뱅크가 140억 불 정도 그렇게 벌금이 부과됐는데 아직은 협상 과정이죠. 그래서 과거의 예로 보면 MBS, RMBS, 주택 모기지 채권의 시장 점유율에 맞춰서 벌금을 조정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억 불에서 대략 한 57억 불 정도, 그 정도 레인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충당금은 도이치뱅크에서 싸놨고, 이후에 추가적인 자본 확충 문제라든지 혹은 관련된 해치펀드들이라든지 투자금의 회수 이런 문제들은 중간중간에 시장의 어떤 노이즈로서 잡음으로써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도 시장 전체를 어떤 하락시킬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좀 안도할 수 있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경제인데요. 미국의 지난 주말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요. 그걸 갖고 금리,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히 바로 밑에가 될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미국 연준에서 정확하게 무슨 지표를 보는지는 저희 같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 2월 구정 때 중국발 이슈, 그다음에 국제유가의 하락을 통해서 금리 공조화가, 국제적인 공조화가 강화됐고요. 3월, 4월. 그리고 6월 23, 24 브렉시트로 인해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단행하지는 절대 않을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자꾸 뒤로 미뤄질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대감을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기준으로 12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대략 61%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70%, 80%까지 갈 수도 있겠죠. 9월까지 금리 인상을 미뤄놨던 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왔습니다. 어떤 때는 고용이 생각기대보다 미진하다. 어떤 때는 물가가 아직도 낮다. 그런데 과거에 최근 한 2년 가까이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어떤 유동성 축소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나왔을 때는 여전히 물가는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5월, 이번 9월 FMC 이전까지 시장의 초점을 고용으로 맞춰놔요. 미국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그래서 미국의 비논호 부분 취업자수 증감, 15만 1천 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과연 이것은 기대치보다 미진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갔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상황도 여전히 회복되는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고 사실 15만 명 이상의 매월 비논호 부분 취업자수 증감이라는 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20만 명 이상이면 완전히 고용 회복세가 화락인 거고요. 거기다 물가란 부분으로 계속 도망쳐 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올해 국제효과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저희 구정 때 2월 11일, 12일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도 2월까지 전년 동월비 국제효과의 상승률은 계속 위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미국 물가를 건드리게 될 거고요. 최근에 나온 미국의 CPI 물가 지수 1.1%, 8월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핵심 소비자 물가라고 볼 수 있는 코어 PC도 대략 8월 1.7%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이미 만들어놓고 만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물가를 핑계로 조금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루는 것은 명분이 상당히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월의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12월에 인상한 이후에 올해 3월에 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런 걱정 때문에 미국, 중국 전 세계적으로 2월까지 전 세계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내년 2월까지 국제 유가의 기저효과, 물가의 기저효과가 커지면서 내년 2월까지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요인이 있다는 부분은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도 어떤 완연한 안도감을 좀 보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의 잡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12월의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노이즈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대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면 그러면 달러의 강세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건 어떤 교과서 쪽으로 나올 텐데요. 외환시장 좀 방향을 예측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도 환율을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잘 예측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큰 그림, 그다음에 개연성 이런 부분으로 조언들을 드리기 때문에 데이터는 매일 보고 스터디를 합니다만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심지어 기관 투자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표현은 저희가 이렇게 하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예를 들면 미국의 통화 가치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강하다. 그런데 여기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숨어 있는데 미국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을 경우에 달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지역, 유럽이라든지 신흥시장이라든지 이쪽이 경계 회복세가 완연하다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달러는 약한 추세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과연 유럽이 정말로 회복의 수순을 밟고 있냐라는 부분, 그리고 신흥시장의 회복을 확신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달러가 추세적으로도 약해지지 않고 그렇다고 또 대안들이 이제 국제유가가 올 2월 이후로 반등하면서 대안들이 생기면서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해지도 않고 그래서 제한된 박스권 내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들은 한동안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과거에 달러 강세라 그다음에 원달러 상승 이런 부분을 몇 번 짚어드린 것은 뭔가 각국 정부 혹은 연준조차도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들, 역시 대안은 미국밖에 없어요. 역시 신흥시장과 유럽의 회복은 생각보다 느려. 그리고 국제유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어려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센티멘트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조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그런 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좀 조언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 연준에서 일단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룬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한 번, 아무리 많아봤자 두 번이고 그것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국제 공조화를 통해서 잘 조절해 나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일단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한국 시장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주제를 한 번 바꿔볼까요? 센터장님. 또 하나 우리 시장,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닌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슈가 이번 주 말에도, 이번 주 일요일날도 아마 대선 두 번째 후보 토론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 변동성에 어떤 불확실성을 늘리는 그런 요인을 작용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오래 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죠. 생각의 생각을 거듭했지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의 주식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을 거냐. 그것을 인과관계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단 우리 기억 속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보통 연임을 하기 때문에 8년 주기의 최근 기억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8년 11월에 국제금융시장 위기가 나왔었죠. 그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상당히 불안하고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리만이 파사로 그 이후에 금융시장에 몰락이 있었던 때고요. 그 이전에 보면 2000년 11월인데요. 그때는 IT와 바이오 버블 붕괴가 나타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코스피도 하락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짧은 8년 중에 두 번의 기억만 보더라도 미국의 대선은 만만치가 않구나.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워낙 가능성이 낮은 인물이고 그다음에 정말 좀 황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일이야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금융시장이 미국의 대선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못 내더라도 최소한 손실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확률은 굉장히 현재까지 낮고 그다음에 지지율 차이도 꽤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건데 어찌되었건 미국의 어떤 원리가 대부분 힐러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투자자들도 국회에 무슨 차이가 있을지 상관없을 것 같지만 힐러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보면 과거 한 30년 가까이 굉장히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일 때는 IT, 바이오 예전에 TM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예전에는 90년대 후반은 벤처 열풍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주랑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과 혁신의 시대였었고요. 그것이 공화당 정권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좀 하드한 자산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혹은 부동산, 금융, 인프라 이런 쪽이 그 시장의 주도권을 주게 됐는데 일단 트럼프가 되고 그다음에 공화당 정권으로 들어서면 현재까지 지속해왔던 기술주랑 바이오주 혹은 기술과 혁신의 시대가 잠깐은 그것이 1년의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뭔가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이 깨지는 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이것이 민주당 정권, 즉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최근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왔던 생명공학주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주 이런 쪽의 거품이 조금 더 혹은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공화당이 확률은 적지만 공화당이 될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생명공학이라든지 기술주에 대한 일종의 거품 이런 식의 시각들이 등장하면서 상당 부분 조정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사이클, 하드한 자산의 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은 11월 8일 날 그 결과를 반드시 지켜보셔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후에 4년이냐 8년이냐 이 패러다임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50불을 상향 돌파하면서 50불 이상에서 안착할 수 있냐 그것이 코스피를 2100, 2200 과연 누가 올릴 수 있을 거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어떠한 예를 들면 미국의 정권 하에서 어떠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연결시키면서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답변하는 와중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그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유가라든지 석유학적 워낙 전문이시잖아요. 유가 50달러 얘기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알게 모르게 어떤 감산, 비오페크의 정상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 시장, 유가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정이 남아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감산에 대한 어떤 합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48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 50불 이상으로 안착하는 데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에너지 혹은 경제 전문가들도 이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불 이상에서 안착한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주라든지 혹은 건설주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주라든지 혹은 화학정유 이런 주식들이 십시일반하면서 코스피가 2,100, 2,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제유가의 상승이 또다시 신흥시장의 회복 그래서 결국은 미국 금리 인상이 절대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과거에 미국 연준에서 시행했던 그런 유동성의 확대 정책이 결국은 시차를 한참 두고 실물까지 전이된다라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유가의 50불 이상의 안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급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야 국제유가가 50불 이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3레벨을 깨면서 과연 하향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유럽 상황이라든지 또 영국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달러 약세의 추세적 약세 그다음에 국제유가의 추세적 상승을 조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오펙의 어떤 감산 분위기 이런 공급 조절 이런 분위기 나오더라도 일단은 50불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안착하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바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어닝 가이드스부터 나올 텐데요.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3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3분기에 불민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 실적도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증권 리서치인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도 컨센서스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을 넘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FN 가이드나 YJFN 같은 데 컨센서스를 빌리면 대략 7조 4천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 영업이익 하향 조정 때문에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10%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3분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자폭이 컸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 합계를 내보면 전년 동기비의 대략 20%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업종 단위로 보면 조선이라든지 건설이 전년 동기비 증가율은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작년 3분기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 3분기가 예상치 못한 그런 실적을 냈고 그다음에 한국의 코스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년 3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특히 2014년 3분기가 7월 초에 초이노믹스 나올 때 원달러 환율이 1,800원까지 갔었으니까 이 YOY로 3분기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간이었었고요. 이번 3분기는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대략 4.4% 하락하는 평균적으로 혹은 분기말 환율을 보더라도 대략 4%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기대 이상으로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아주 더 잘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난 3분기 지난 3개월 동안에 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과연 업종이나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센스 기준이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저유가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저의 작년에 충당금이라도 실적이 안 좋았고 그런 걸 봤을 때 3분기 실적 호전 예상주로 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만 대한항공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GS건설 같은 것이 작년에 기저 역할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제로는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박스페이 갇히면서 또 일부에서 연기금에서 그렇게 많이 파냐 했던 거가 소위 중소형주라든가 코삭이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반등하는 듯하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약품 이유로 오히려 더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이요. 그런 쪽 혹시 부활이 가능할지 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많이 빠지고 중소형주 많이 빠지니까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숫자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성토 분위기가 나와요. 일정 부분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연기금마다 종류가 기관들이 다 다르니까 특정 연기금을 지칭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투자 주체들이 결국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일단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매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내부의 수급 주체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내고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그럴 때도 나스닥의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작년 3분기서부터 계속 조정 국면에 있어요. 한국의 코스닥은 생명공학주, 바이오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형주의 조정, 그다음에 코스닥의 조정, 상대적인 수익률 부진은 어찌 보면 이것이 글로벌 패러다임과 또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대선판과 미국의 대선판과 연결시킨다 그러면 별일 없이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고 힐러리가 집권한다. 그러면 지금의 바이오주다, 기술주다, 물론 일정 부분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99년, 2000년과 같은 그렇게 높은 밸리에이션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민주당 정권이 최소한 4년 동안 이끌어 갔을 때 또다시 이쪽 부분에서 더 큰 버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의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중소형주 코스닥의 다시 재부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은 낮지만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 정권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의 중소형주 조정 혹은 바이오텍의 조정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소형주나 코스닥의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힐러리 쪽을 지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날씨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고했으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도 IT 주식의 어떤 모멘턴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4분기 유망 섹터, 앞서 3분기의 실적 호전제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큰 흐름에서 연말까지 봤을 때 4분기의 유망 섹터라든가 이런 쪽도 좀 조언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글로벌 매크로랑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과거에 수익률 패턴을 봤을 때 코스닥은 무슨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영주, 그다음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4분기에는 수익률 우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일단 힐러리가 대선이 된다, 저희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시장과 타협하면서 우호적인 어떤 미국 연주의 정책 스탠스가 계속될 거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없을 거다. 시장이 경기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인식들이 커지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영주든 코스피든 어쩌면 또다시 예를 들면 민주당 판이 4년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기술과 혁신에 대한 부활, 그래서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부활이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니터의 방송 개국 8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투자의 미래에 오늘 대신증권 리서센터의 조인남 세타장과 함께 4분기 핵심 변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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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